한글자막 by 한효정 아홉 내 친구 아홉 아홉 이만저분 아홉 아홉 난 너를 닮아서 아홉 아홉 잘 사는 웃음을 해 아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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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만히 있으려면 식단 벗고 용기란 한테는 심포태보 해보 넌 그러다가 진짜 넌 목적태보식하기만 하면 말해 이르시면 잘못했으면 왜 잡는데 뭐야 바보같이 제발 부르지만 그런다고 누가 상추니 아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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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랩 탈락 아오 5 아 skills 빅빅 누리다 줘hay 응 빅빅빅 두ITE 하흡하 아멘